홍어 좋은건데 왜 안먹어? 참기름은 어떤거에요? 참기름? 그거 진짜좋다 부드럽고 어 참기름은 단락한거 좋은정도 아니고 지금 홍어 가시면 모든 음식에서 홍어 냄새가 나는데 하하하 홍어 오늘 홍어 예작 아우야 문을 좀 넣어놔 냄새나게 아니야 오늘 이거는 문 연다고 냄새 아 빠집니다 아니야 문 열면 문 열면 또 이상한 냄새가 날꺼야 역시 우리 연애는 달라 특별한 사람은 또 달라 오오오오 하하하 연정이야 죽였다 아우 웃겨 야식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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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김나연님 한번 보자 우리 오우 나 라면 먹을래 야 라면을 차라리 주방에서 먹는게 안좋을까 아 그렇게 끓이는거야? 아 역시 어디가도 부지런하게는 진짜 우리 김마늘님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야 야 그 마늘 라면을 라면을 어떻게 끓여? 5개 요거는 너구리 우렁 3개에 진라면 2개 황금비율 아 아 스컹거야? 그렇죠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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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봉지 네 너구리 3봉지에 진라면 2봉지 진라면 2봉지 국가기밀입니다 알이죠 국가기밀 어 알았어 아무 얘기도 안할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여기서부터 살고 맛이 없어 딱 딱 꺼야돼 미련이 없어 그래서 지금 먹으러 나가는거야 시섬 뮤직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잘 먹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행사 뒷풀입니다 고찌가 좋지요 고찌가 좋지요 내 말 맞지요 이 가늠길에 하니 그래 여님은 형님은 형님은 켰잖아요 벽길라 어떤걸 가길래 철물점 가면 파란 의자들 안 없거나 해갖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좀 있다가 단체 톡에 올라갔어예 이필림 손님은 이필림이 족짜리입니다 마누라 마누라 의자가 저기 의자 있네 이필림보다 좀 비슷해요 라면 나 그게 뭔지 몰라 어 역시지 우리 연생들 연생이 끝내준다 오 형님이 하는거 부스킹이고 연생 연생씨 자 먹어봐 라면은 라면은 이렇게 먹는거에요 후 쭉쭉쭉 오 하하하하 마늘이 김만놀님께서 끓인 라면 쭉쭉 자 오늘 우리 뒤풀이 뒤풀이 한잔하고 이따가 이따가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소 뮤직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먹고 라면만 먹는 남자에요 지금 근데 라면을 다 건지 가버리네 우야 이 안으로 나한테는 안 죽으라고 원래 라면 이제 먹는거야 나도 라면 나도 라면 먹을거야 우 하하하 자 우리 모더님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연장가수님 화이팅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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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라면 엄마 라면